암꽃게, 숫꽃게 네, 암꽃게, 숫꽃게 섞였어요. 이게 지금 암꽃게, 숫꽃게 제가 섞어가지고 보내잖아요. 지금 섞은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포장을 하는데 저번에 어떤 분이 암꽃게는 한나도 없고 한마리도 없고 맨 숫꽃게만 왔다고 하신 분이 계세요. 그리고 또 암꽃게가 몇마리 안되고 그런 분도 계세요. 근데 이게 실제로 암꽃게가 많이 있지는 않더라구요. 내가 그걸 지금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무작위로 지금 포장하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. 암꽃게가 있기도 하고 지금 암꽃게가 몇마더라구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, 여섯마리 들어가네요. 이런 식이거든요. 구분해갖고는 뭐래요. 너무 구분한다고 들고 댕겨보면 발이 막 떨어지니까 그 전부는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손 드시네. 손 드시네. 손, 손. 아이고 계속 굴리네. 포장한 모습이에요. 이렇게 해서 위에다 얼음을 넣고 포장을 합니다. 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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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verybody 다섯,